여러분 안녕하세요. LC진리 켈리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LC 만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그 대망의 첫 번째 테스트, 테스트 1, Part 1, 2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각의 테스트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별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난이도의 기준은 뭐냐면 최신 토익시험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할만했다. 평이, 중짜리 문제들은 여러분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난이도거든. 오늘처럼 이렇게 평이라고 써있는데 만약에 오늘 Part 1에서 실수를 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Part 1은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각각의 그림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제 수업 따라오실 때는 형광펜 그리고 빨간펜 딱 들어서요. 중요한 부분들 잘 여러분들의 교재에 채워 나가시면서 만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Part 1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해서 자꾸 틀리는 거거든. Part 1은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인데 자꾸만 그림에 알맞은 정답을 막 찾으려고 해서 틀리시는 거거든요. 정답 찾지 마세요. 오답을 버리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파트가 바로 Part 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이드를 딱 하나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LC는 만점 향해서 가겠습니다. LC 만점, 커트라인부터 공개를 해드리지요. 여러분, LC 100문제를 푸시게 될 건데요. 100문제 중에 틀린 개수가 2개 안으로 들어오면 495점 만점이 됩니다. 그죠? LC 만점 받으면 얼마나 900이, 800이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 LC 만점 딱 깔아주세요. 선생님, 2개는 저한테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아 오케이, 5개까지도 좋아요. 5개면 한 480이요. 선생님, 5개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7개에서 9개 안으로 들어오면 450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1차 목표를 7개에서 9개로 딱 잡으시고요. 이게 달성되는 순간 5개, 또 그 순간 2개로 팍팍 줄여 나가시도록 하면서, LC는 만점을 깔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고득점을 위한 필살기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LC 점수가 이런 식으로 깔리면, RC는 내가 몇 점만 받으면 900이 되냐? 라고 우리가 채워 본다면, 만약에 LC가 495점이잖아? 그러면 RC는 405점만 받아도 900이 돼요? 만약에 480이 LC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 RC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지네요. 420 받으면 딱 900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산소 해볼까? 만약에 450이잖아요? 그럼 RC도 450을 받아야 딱 900이 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지.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부족한 RC를 LC로 채워 줄수록 RC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든다. 라는 걸 큰 그림으로 세우시도록 하면서, 내가 이번에 켈리쌤과 LC는 만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그런 욕심으로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틀린 문제만 골라서 해설강의 듣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포인트들 다 필기하시면서, 만점 향해서 같이 오늘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 오늘 1번에 A번을 가신 거 이제 괜찮은데요. 나 오늘 요거 들었나 궁금하거든.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재 1번 옆에다가 아무데나 쓰세요.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A man is shutting a cabinet drawer. 마지막 한 단어. A man is shutting a cabinet drawer. 마지막 한 단어. A man is shutting a cabinet drawer.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이렇게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못 듣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이거 뭐였냐면 바로 drawer, drawer. 이게 도어로 잘못 뜨더라. 근데 아니, drawer, 서랍장이요. 근데 지금 여기 서랍장이 보이지만, 이걸 갖다가 shutting, 닦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답으로 쳐낼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들리니까요. 우리 앞에 봐. 자, 오늘 요거 B번, B번, 똑같이 한번 따라 말해보는 쉐도잉으로 굳히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벅임이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바로 들어가자. A man is shutting a cabinet drawer. 시작.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가신 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좋았어. 아, 난 오늘 이 사진을 딱 보면, 토익의 사랑하는 필수 어휘 빨리 빨간펜 들어서 정리하시도록 합니다. 짠. 이것 봐봐. 아, 여자가 뭔가를 꺼내기 위해서 팔을 뻗고 있네. 이럴 때 착각 떠오르는 동사는 R로 시작하는, 그렇죠. reaching for, 그렇죠? 무언가를 잡기 위해 팔을 뻗고 있을 때, reaching 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고. 아, 그리고 또 요거는 어때요? 짠. 저 뒤에 선반들을 보면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be stuck with, 뭐, 뭐, 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죠?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 선반들이,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선반들이, 시작. the shelves are, 어떻게 되어져 있다? stuck with, 무엇으로? merchandise.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 물건들로 선반이 채워져 있구나, 라고 빠르게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 단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2번의 정답 당연히 A번인데요. A번 제대로 알아들었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She is removing a product from a refrigerated shelf. 여러분이랑 동사 알아들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동사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She is removing a product from a refrigerated shelf. 그러나 동사 오늘 뭐 나왔냐면 removing라는 이 단어 적으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removing라는 단어는 이거 없애다, 제거하다 라고 지격하지 말고, 딱 이럴 때, 뭔가 이제 팔을 뻗어서 이럴 때 우리가 reaching for 쓴다 그랬지?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 게, reaching도 reaching이지만 거기 팔 뻗어서 보여 물건을 꺼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removing a product라고 하면 물건을 꺼내다 라는 말로 해석을 빠르게 하시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이 모습, 정답 A번, BAM!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럼 우리 오늘 비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갑니다. 비번에 빈칸. 여러분들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빈칸만 한번 써보세요. 뭐래요? She is placing some fresh produce into a basket. 빈칸 뭐라고요? She is placing some fresh produce into a basket.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가 뭔지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안에서 풀 수 있는 게 여자가 바구니를, 바구니가 없는디? 내 눈에 바구니 안 보이는데 이거 왜 고를 것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바구니를 딱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바구니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placing, 바구니에 넣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도 안 보이는데? 바구니가 아예 없는다. 이거 고르시면 안 되죠. 오늘 빈칸이 뭐였냐면 바로 fresh produce. 강세는 앞 대가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이거 뭐야?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농산물. 여러 가지 농산물. 이거의 완벽한 동의어로 crops란 단어나. 아, 결국에 농산물은 먹을 거리니까 food란 이런 느낌으로도 연결이 가능한데요. 농산물 삼총사 crops produce food. 세 가지 누구라고 시작? crops produce food. 이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강세는 produce. 이 앞쪽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들렸다고? 그렇죠. 그럼 농산물을 마스켓이 넣고 있는 모습 1도 보이지 않죠? 바로 재빨리 오답으로 쳐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할 거고 필수 어휘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 빠봐라. 여러 가지 노트북이 됐던 음료가 됐던 테이블 위에 뭐야? 노여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딱 깔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사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노여있다가 정답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노타동사 토익이 사랑하는 열 가지. 빨리 쓸 준비 됐나?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있다 이런 거 하지만 놓여있다. 마지막 arranged.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다 놓여있다. 이걸 갖다가 막 직역해서 앉아있다, 누워있다, 남겨져있다, 정렬하다, 세팅하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어가 사물로 나올 때 이런 동사들이 따라 붙으면 뭐다? 놓여있다 라는 말로 해석을 빠르게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어요? 빨리 쓰세요. Place put position, sitting situated set, lying lay left arranged. 이거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걸 딱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정답이었던 A번 한번 알아들어보도록 합니다. 뭐라 그랬어? 오늘 너무 쉬운 Place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음료들이 뭐다? 놓여있다 라는 덩어리 표현 정답 A번으로 갔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뭐야? 주어가 사물로 나오면? 노타동사? 너무 사랑한다? 앞에 봐였짠?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놓여있다 열 가지 누구라고요? 제가 먼저 세 가지씩 끊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 말해봐봐요. Place put position, 시작. Sitting situated set, 시작. Lying lay left. 마지막 arranged. 잘하셨어요. 이 열 가지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노타동사 열 가지여 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Place put position, sitting situated set, lying lay left arranged.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알겠죠? 이런 경지에 올라야 진짜 LC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도록 합니다. 어머,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난 오늘 4번에서요. 여기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 행거를 가장 먼저 떠올릴 거야. 하지만 행거보다는 wreck 이란 단어를 쓰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wreck이라는 단어는 이 모양새가 다양해. 재질이나 모양새가 다양해서 뭔가를 거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거치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선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모조리 다 우리가 wre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수 있으면 a clothing rack이 되는 것이요. 자전거 거치대면 a bicycle rack이 되는 것이요. 와인을 이제 뭔가 거치해 둘 수 있는 곳이라면 a wine rack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새가 다양해요. 하지만 뭔가 거리, 거치대, 선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 wreck이라고 한다는 걸 딱 알아주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쉬웠으니까 이 단어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이요. 오늘 여기서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요. 짠! 저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 맨날 파라솔, 파라솔! 파라솔보다는 토익이 넘나 사랑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파라솔이요? 모처럼 생겼어요? 우산처럼 생겼잖아. 저걸 우리가 영어로 umbrellas 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야외잖아요. 이러한 야외에 준비된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patio 라고 불러준다라는 그 명칭까지 가져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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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제대로 해야 돼. 뭐 patio가 아니라 patio. patio. 치약 생각해 치약. patio. 괜찮아요? 이런 발음 기억하십니다. outdoor patio. outdoor patio. 이런 야외 공간. 그치? 그리고 또 이제 뭐 알려주고 싶냐면 이거 운, 하, 수, 로. 이렇게 물이 다니는 길.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바로 C를 시작하는데요. canal. 이런 단어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적어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런 단어 정도는 튀어나와야 된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도록 하면서요. 네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art 2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파트 2는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어려운 게 요즘 part 2예요. 아, RC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는 파트가 바로 part 2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마음의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제 토익 시험과 비교해서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 중상이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파트 2도 마찬가지로 part 1이랑 맥락이 같은 게 뭐냐면 part 1 아까 오답버리기라고 말씀드렸죠?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오답버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도록 하면서 이거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질문에 나왔던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게 들리면 이것은 우리가 유사, 발음, 오답이다. 라고 빠르게 쳐내셔야 돼요. 유사, 발음, 오답. 질문에 예를 들어서 컨설티가 나오는데 컨설티 가려고 하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티켓이 필요하죠? 밴드가 있겠죠? 그쵸?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왠지 모르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들려 떠올라 떠올라 연상, 어휘, 오답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 유에 대해서 묻는데 희나 쉬가 나온다. 주어 부릴치 나는 분명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시제 부릴치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육하원칙 있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다가 which까지 포함한 그 일곱 가지 이러한 의문사, 의문문에 절대로 정답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Yes, no, sure, of course. 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 더 쓸게요. 오케이. 땡스도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육하원칙에.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버리세요. 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capture time 착각 너무 중요해서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과 하나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흡수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력 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part 2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오답 버리기다. 앞에 봐요. 호흡 맞춰볼게요.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발음. 바로 튀어나와야지.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 좋아요. 유인데 희나시가 나오면 주어부리치. 과건대 미래로 말하면 시제부리치. 육하원칙에 절대로 안 된다. 시작! Yes, no, sure, of course, okay, thanks.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튀어나올 때까지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만 엄선했습니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렸으니까 만약에 제가 해설 강의에서 고르지 않은 문제 중에 틀리셨다면 오답 노트 반드시 작성하시고요. 내가 왜 틀렸나? 스스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선생님, 오답 노트에도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건 언제든 Q&A에 질문 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죠. 괜찮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살짝 어려웠던 문제 12번 그리고 앞으로 part 2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건데 저렇게 눈이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고 귀가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 직접 안 들어보고 스크립트만 봐서 우리가 빨리 오답 버리고 키워드 잡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다. 내가 엄선한 어려운 문제들 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쉽다. 이건 맞췄어야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잡았나?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육하원칙은 무조건 첫 단어부터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번에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키워드가 바로 when, dental appointment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요 치과 예약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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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오늘 A번에 for about half an hour 여러분들은 기억할래요? when은요? 잘 들어요.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when이거든요. 근데 for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한 시간 반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when이 아니라 뭘로 물어봐야 어울리냐 how long으로 물어봐야 훨씬 어울린다라는 거죠. 나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짝꿍으로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앞으로 파트 2는 공식을 이렇게 계속 알려줄 건데요. 이 공식을 어딘가에 따로 써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봐요. how long for 이거 짝꿍인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까? how long for 이거 짝꿍이라고 아 나 how long 안 물어봤으니까 빨리 A번 버리시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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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 좋은 사람들아 난 오늘 C번을 딱 보자마자 바로 오답으로 전했거든 앞에 보세요. 어떤 단어 싫어요? 예스 하자마자 버리셔야죠. 에이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육하 원칙에 절대로 안 되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스, 노, 쇼, 오호코스, 오케이, 땡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쳐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A랑 C가 너무 오답이니까 정답 B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여기서 공식 하나 더 육하 원칙이 되게 많이 들릴 거예요. 파트 2는 총 25문제거든요. 그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위치까지 해서 이런 육하 원칙이 거의 이제 몇 문제를 차지하고 있냐면 25문제의 파트 2 중에 12문제 이상이 육하 원칙이 나와요. 그럼 육하 원칙을 잘 알아야 되겠네. 육하 원칙은 키워드를 저와 약속하세요. 반드시 첫 단어는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웬에다가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요. 육하 원칙은 뭐? 첫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답을 버려내시면 결국에는 응 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남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 되시죠? 공식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14번도 고르긴 골랐는데 이거 쉽네. 저랑 같이 한번 키워드 잡아보도록 할게요. 미스 로사 씨의 프레젠테이션 이 뭐 됐다? 포스폰어 미뤄졌다 언제로? 디스 아프터는 오후로 미뤄졌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뭐예요? 여러분들아 잠깐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하 원칙은 첫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는 웬을 키워드로 잡았잖아. 근데 이건 육하 원칙이 아니네. 그럼 육하 원칙이 아닌 건 키워드를 뭘로 잡아주면 좋으냐면 기억하세요? 주동목 주어동사 목적어가 되는 걸 키워드로 잡아주면 되거든? 그럼 뭐야? 오늘 뭐야? 프레젠테이션 이 뭐 되었다? 포스폰어 미뤄졌다라는 거 정도로 잡아도 의미는 충분히 통하는데? 그래서 아, 발표가 미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아 키워드 언제 쓰는 건지 알아요? 음원이 나오고 A 라고 A를 읽어주잖아. 그 전까지 키워드를 쓸 수 있거든. 그럼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줄여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앞 대가리만 줄여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나 같으면 이거 키워드 버전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뭐 되었다? 포스폰어 되었다라는 걸 오늘의 키워드 저렇게 잡을 것 같은데? 음... 자, 우리 그러면 A번 음... 음... 알겠어. 그럼 내가 모두에게 알려줄게. 모르겠으면 빨리 세 뭐. 근데 여러분들아 앞에 봐... 제 마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 오늘 B번에 어떤 단어가 싫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Part 2는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 싫어요? 그렇지. 눈치 빠른 사람은 아마 포스터라는 단어가 딱 싫을 거야. 왜? 질문에 나왔던 포스폰어. 포스터로 포스폰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유사 발음 오답이라고 불러주고 유사 발음은 뭐다? 100% 오답이다. 제발 여러분들의 귀를 믿고 쳐내시면 돼요. 괜찮아? 오, 예스요. 아니지. 육하원칙에서 예스 버리는 거지. 이건 육하원칙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뭐야? 나 오늘 여기서 싫은 단어?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싫으네. 프레젠테이션. 땜에 나왔던 또 다른 유사 발음이잖아. 여러분, 지금 바로 머릿속에 딱 이걸 이미지화해 주실래요? 파트 2는요. 웬만하면 유사 발음 연상어의 버리면 남는 게 정답이에요. 오늘은 심지어 연상어의까지 몰라도 발음이 반복됐던 유사 발음만 탁탁 쳐냈어도 남는 게 정답이었네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 자꾸 여러분들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자, 우리 그 다음에 15번도 같이 한번 가보자. 나 오늘 이거 키워드 뭘로 잡을 거냐면 Will the office move? 라고 하면 이거는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질 건가요? 다음 달 전에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 맥락은 뭐예요? 사무실 이전? 다음 달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전이 다음 달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 아, 나 근데 A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빨랑 세모할 거고요. 아, 나 이번 주에 더 많은 물품을 주문할 거야. 그냥 동문서답일 때 이럴 땐 그냥 X표 하죠. 동문서답.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유지부서라는 말은 사무실 이전이 다음 주인가요? 유지부서. 말투 안 되잖아요.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오늘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잘 봐요. 제가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은 쓸 준비하셔야 돼요. 파트 2도요. 오답버리기인데 그 와중에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아, 야 너 메모 못 받았냐? 야 너 이메일 못 받았어? 아, 좀 전에 노티스 받았잖아. 이런 느낌. 이거, 이거, 이거 받았잖아. 이거 못 받았니? 약간 이런 맥락이 나오면 이걸 확인해 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맥락이에요? 야, 얼마 전에 메모가 왔잖아. 라고 말하니까 한마디로 사무실 이전이 다음 달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면 뭘 확인해라? 메모를 확인해 봐라. 이런 맥락이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구라. 그래서 메모, 이메일, 노티스 같은 게 나오면 뭐다? 빈출 정답이다라는 걸 딱 안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난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 5월이 나오자마자 어머? 이거 5월이 등장하는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쫄지 말고요. 5월을 기점으로 앞뒤의 핵심을 빠르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뭐냐면 섭스크립션은 구독이요. 페이먼트는 지불인데 구독 지불하는 거 아이고, 매달 이루어지냐? 아니면 연별로 이루어지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monthly or yearly로 잡으셨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아, 나 오늘 여기서 포인트 A번을 정답으로 반기지는 못해도 나 오늘 어떤 단어가 싫으냐면 잘 들어요. 5월이 등장하는 선택 의문문이죠. 선택 의문문도 육하원칙처럼 예스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재빨리 오답으로 쳐낼 수 있었는데 공식이 부족했네. 아, 100% 안 들어도 문제가 풀리네. 공식을 알고 나면요. 선택 의문문도 예스노를 싫어한다라는 걸 알면 A번에 빠르게 제끼시고 봐봐, 캐쉬는 현금이요.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요. 현금이랑 신용카드가 질문에 누구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을까? 바로 페이먼트 지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떠올라 떠올라 뭐가 되는 거다? 연상 어이가 된다라는 거죠. 구라 그래서 공식을 알고 버렸더니 결국에 남는 거 정답? 아, 매달이요. Every month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지불을 어떻게 한다? Monthly로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싶었던 거네. 정답 A번으로 남기자. 아, 뭐야? 켈리쌤이랑 보니까 왜 이렇게 쉬워? 아,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드디어 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래 실제 토익도 그래요. 원래 이제 7번부터 19번까지는 쉬운 문제들이 밀집되어 있고 20번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뭘 준비하실 거냐면 노트 펴세요. 공책이야. 뭐라도 쓸까, 공책? 그리고 이거 펜, 펜. 이제 뭐 할 거냐면 Part 2는 키워드를 적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키워드 잘 잡아보도록 할까? 키워드 뭐가? I'm not sure how to get to the conference hall from the hotel. A. A. 여기서 딱 멈춰, 멈춰. 여러분 키워드 어떤 단어로 쓰셨어요? 여기서 I'm not sure 같은 걸 키워드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 궁금한 건 어떻게 get to 도달하나요? 어디까지 conference hall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how to get to. 아, 나 이거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how to get to.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다? 가는 방법이 궁금할 때 우리가 how to get to라는 말을 쓴다. 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가져갈게요. 가는 방법이요. 아, 그래서 conference hall이요. 호텔에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 자, 우리 그러면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onference hall 가는 방법. We'll be staying for three nights. 우리는 3일 동안 머무를 것이야. 라는 말. 전 오늘 여기서요. 스크립트를 보지 않아도 stay. 라는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찝찝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빨리 이런 감각을 잡으셔야 되는데. 봐봐, 해석을 해봐도 이상해. 우리는 3일간 머무를 것이다. 어디서 머물러? hotel, 이 바로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죠. 말도 안 되는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 오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오답인지. 출제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놨을지를 자꾸만 파악해 보시면 돼요. 어머, 우리 그럼 비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어, 호텔에서 conference hall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는 방법이요. The room has a great view. 그 방은 경치가 아름다워. 뭐야. 여기 나왔던 이 room 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나왔던 호텔 때문에 나왔던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가 아닐까라는 걸 알아차리셨다면 진짜 찐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호텔 때문에 stay, A번 버리고 호텔 때문에 room 버리고 나면 사실은 C번에다가 이미 마킹을 하고 있어야 진짜 찐고수죠. 어머, 나 C번 한번 듣고 확인해볼래. C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Carl will send you the directions. 이라는 말, 무슨 말? Carl 씨가 당신에게 direction, 그러니까 뭔가 길 안내를 당신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라는 말. 그러면 이 사람이 보내주는 이걸 보면 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정답 빠르게 C번으로 구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파트 2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네, 아니네 하면 그냥 마킹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노트 빨리 준비하시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Who can drive Ms. Edwards to the bus terminal? A. 끝! 여기서 멈춰. 몇 단어 쓰셨어요? 여러분들의 육하원칙에는, 육하원칙은 무조건 첫 단어부터 쓴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키워드는 도대체 누가 동사 drive, 운전해 줄 수 있냐? 저 사람을 어디로? bus terminal, 누가 운전해 줄 수 있냐? 라는 걸 오늘의 키워드로 딱 4단어요. 음, 아주 잘하셨어요. 나 같으면 오늘 이걸 키워드 버전으로 줄여 쓴다면 누가 운전해 줄 수 있냐? 그 사람을 어디로? bus terminal로. 라는 걸로 이렇게 줄여 쓰면 돼요. 누가 검사예요?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A가 나오기 전에 다 쓸라 그러면 이렇게 줄여 쓸 수밖에 없어요. 자, A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 수 있냐? To see a live performance. 오늘 공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To see a live performance. 첫째 단어가 뭘로 시작했어요? To see a live performance. 뭐야 이거? 첫째 단어는 to see, to see 라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온 투부정사죠.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투부정사는 뜻이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다시 한번요. 투부정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정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who가 아니라 why로 물어봐야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공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억나요? 아까 전에 how long은 four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랬죠? why는 투부정사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why 투부정사 why 투부정사 나 Y 안 물어봤다잉. 자 A번 그냥 빨랑제 끼시고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지금 뭐라 그런 거? A 3-hour ride. A 3-hour ride. 뭐야 3시간짜리 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drive 때문에 나왔던 떠올라 떠올라? 연상어의 아닐까? A랑 B가 너무 싫으네.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뭐라구라? I don't have a license. 나는 면허가 없어.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난 못 데려다 드려나 면허 없는데 무면허야. 정답 빠르게 C번으로 끝. 괜찮아요? 나머지를 빠르게 빠르게 쳐내는 연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잘 잡나 계속 확인하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듣는 건 의미 없습니다. 가자. 끝 끝. 육하원칙이네요. 반드시 when부터 적었었어야죠. 그쵸? 오늘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골라낸다면 도대체 언제 그 워커들은 도와주러 올 것이냐 언제 오냐 When workers come When workers come 뭐하기 위해서? Help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언제 오냐 A번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The subway station is temporarily closed. 아 뭐야 기차역이 지금 임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말? 아 이거 질문에 나왔던 Temporary worker Temporarily 이런 거 이거 유사 발음 같은데 발음이 반복되는 건 유사 발음 오답입니다. 빠르게 쳐내세요. 자 우리 그러면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아니요.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떤 단어 싫어요? 싫잖아.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하원칙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여섯 가지 누구라고 시작. Yes or no? Sure of course. 오케이. Thanks가 안 되는데 왜 sure? 그 뒤를 외고 들으세요. 뒤에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Sure에서 바로 제껴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A랑 B가 너무 오답인데 C로 안 가셨다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만약에 24번을 C로 안 고르셨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답 찾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오답 버리면 너무 쉬운데. The staff budget was cut. 이게 뭐예요?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너무 많다니까. A랑 B가 너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C도 너무 이상해. 아니 이렇게 다 버리면 뭘 고를 거야? A랑 B가 오답이면 그냥 C번 하시라고요. 이거 약속 중요한 약속인데. 같이 한번 알아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The staff budget was cut. 시작. The staff budget was cut. 이라고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 맞아요? 아니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직원이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직원 고용 못 했어요? 정답 빠르게 C번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답 버리면 쉬워지는데. 2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빠르게 잡으십니다. 뭐라고 알아들은 거. Which coffee shop do you usually go to? A. 가자 가자. 오늘의 키워드를 which coffee shop으로 잡으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커피샵을 너는 보통 가냐? 라고 해서 오늘의 키워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야 너 보통 어느 커피샵 가? A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뭐래요? It opens at 8am. 8시에 열어. 뭐야? 8시에 열어 같은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는 몇 시에 열어냐? 웬니나? What time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커피샵은 아니지 않아요? 야 너 보통 어느 커피샵 가냐? B번으로 가자. 빨리요. I use the company's machine. 아이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세모하세요. 아 요즘 이런 느낌이라고. C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야 너 어느 커피샵 보통 가? No. I don't. No. 하는데 왜 고르세요? No. I don't. 아 이렇게 오답 버리기가 쉬운데 왜 자꾸 정답 찾을라 그러세요? No. I don't need a drink right now. 아니야 나는 지금 음료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 뒤에 부연 설명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No. 하자마자. 6하원칙의 예스노가 웬 말이냐. 빠르게 오답으로 치우고 나면 A씨가 오답이라 B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그냥 딱 한마디만 할까? Part 2는 오답 버리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하나 빨리 확인을 해보자. 야 너는 보통 어떤 커피샵 가라는 말을 아 나는 보통 회사 기계를 써라는 말은 어떤 기계? 회사 커피 머신이 있나 보지? 좋은 거 있나 보지? 거기서 그거 뽑아먹는다 이거잖아요. 커피샵 안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답 B번으로 연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30번이요.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 봅니다. 뭐라 그래? 누가 여기서 D줄을 써요?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앞에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단어 잘 들어요. 첫 단어가 육하원칙이면 첫 단어부터 쓰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육하원칙이 아니라면 동사, 목적어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 같으면 오늘 어떤 단어를 기억할 것 같냐면 육하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부터 쓴다 그러면 야 너 마음에 들었냐? 너 그 사람의 서제스천 마음에 들었냐? 어디서? 워크샵에서 그 사람이 제안한 거 마음에 들었냐? 이런 느낌으로 오늘의 키워드 세 단어로 간추리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줄여 쓰는 버전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실까요? 그렇죠. like 정도는 쓸 수 있지. 그 사람의 서제스천 마음에 들었냐? 어디서? 워크샵에서 마음에 들었냐? 여러분들이 쓴 키워드와 제가 쓴 키워드가 얼추 비슷하게 생겼나 자꾸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야 너 그 사람 그거 저기 마음에 들었어? 제안? Oh, that was today. 아이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A번은 빨랑새모 하십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스크롯트 볼 수 없는 거 아시죠? 오로지 청취력만으로 풀어야 돼서 키워드를 쓰라는 거예요. 자, B번으로 갑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The workshop was mandatory for all employees. 워크샵은 모든 직원들에게 의무였어. 아니, 의무였어? 이게, 야 너 그 사람 서제스천 마음에 들었니? 의무였어, 참석이. 이거 1도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질문에 나왔던 워크샵.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워크샵. 이렇게. 발음이 반복되는 게 별로 예쁘진 않은데. 아,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알아들었어? Great. I'll see you there. 잘됐다. I'll see you there. 하자마자 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요? 앞에 보세요. 봐봐. Did you? 이거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근데 C번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 I'll see you there. 라는 미래가 나왔다? 난 이걸 그냥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씨 불. 욕한 거 아니에요. 시제가 불일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낚여? 시제 불일치. 오늘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죠. 이렇게 발음이 반복되는 유사 발음 예뻐하지 않아요. 시제 불일치 싫어요. 그럼 오늘 A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야야. 너 저기 워크샵에서 그 에델린 씨의 서젯션 마음에 들었냐? 라고 하니까 어머 그거 오늘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정답 A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무엇을 제안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 아닐까? 정답 A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남겨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건다. 정답을 이해하기는 스크립트를 봐도 어려운데 귀로 듣는데 들리겠어요? 정답을 이해하려는 마인드보다는 오답을 버리려는 마인드. 그게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키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습니다. 뭐랑? I could help organize our filing system more efficiently. A. 끝! 아 여러분 육하원칙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I can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는 건 내가요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요. 제가요 파일링 시스템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요. 동사 목적어 위주로 빠르게 잡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평서문이네요. 마침표로 끝나는 건 원래 어려워요. A번 가도록 합니다. 뭐래? 모르겠으면 세모하세요. 근데 이거 첫 단어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Riley is in charge of document management. Riley라는 하나의 사람 이름 들으셨나요?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정답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나 오늘 일단 A번 보류하는데 그 와중에 Part2가 넘나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서 일단 살려 둘 거예요.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B는 뭐래? 뭐야? The network system, the filing system,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거 예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100% 해석 안 해도 문제가 풀리잖아. Sorry, but those filing cabinets are currently unavailable. 아, 뭐야? 파일 그리고 파일링 이런 거 의미 없는 반복이 나왔잖아. B씨가 너무 오답이라서 이 기다란 문장들을 100% 해석하지 않아도 빠르게 빠르게 쳐내면 남는 게 정답이었다. 그 와중에 공식 하나 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정답으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Part2에서 특히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해설을 해드려 봤는데 자주 나오는 오답도 있었지만 또 자주 나오는 정답도 존재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공식들을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해 주시도록 하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만들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결국에 Part1,2는 오답버리기인데 특히나 Part2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발음이 비슷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말해줘. 유사 발음. 떠올라 떠올라. 빨리 말해줘요. 연상어이. 그치? 유인데 희나시가 나오면 주, 불. 주어부리치요. 과건데 혹은 미래인데 과거시제가 나오면 시불. 시제부리치라는 거 기억하시고 육하원칙에 절대로 안 된다. 시작. Yes, no, sure, of course, okay, thanks. 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오늘보다 틀린 개수가 훨씬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Part3,4 이어서 해설강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쉬지 말고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